반갑습니다. 박사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기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25 수능을 대비하는 겨울방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겨울방학 학습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퀘스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겨울방학 때 뭐해라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단계를 한번 나눠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겨울방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물론 엄청 중요하지. 끝.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다 중요한 걸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이 중요성에 대한 걸 우리가 인식을 하면 저 안에서 이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구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갑자기 막 겨울방 엄청 중요하니까 너 태도 이렇게 해. 안 되잖아. 그게 잘. 그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또 갑자기 이렇게 음악 하면 음악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부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학습법을 갑자기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돼. 선생님이 음악이 왜 나왔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어떤 어떤 헤르츠. 몇 주파수의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해야 돼. 선생님은 이 소음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야. 나는 음악이 있으면 공부 잘 안 돼. 그리고 막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쿵! 이런 소리 들리면 집중력이 확 깨지고 막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스타일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누구는 음악을 듣는 게 좋겠지. 난 음악 듣는 거 별로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스타일. 내가 어떤가를 생각을 하면 어떤 학습 전략이 나오지. 그치? 아 그러면 내가 어느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돼. 어떤 불빛 아래에서. 뭐 이런 거. 선생님은 옛날에는 진짜 쨍한 불빛을 되게 좋아했었거든. 근데 요즘에 스튜디오의 현장 자체가 그리고 학원들의 현장 자체가 빛이 엄청 세가지고 눈이 막 시리더라고. 그래서 조금 옛날보다는 어두운 걸 좋아하는 편이야.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잖아. 미국 가면 등 없잖아. 그쵸? 막 이렇게 전등 같은 걸로 스테문을 그렇게 어두운 건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되게 까탈스럽네. 이러지 말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스타일이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아무튼 자기의 스타일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겨울방학 학습법. 그럼 봐라. 내 스타일이 나오면 겨울방학 학습법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가 나오지. 사람이 100명이면 학습법 100개 있을걸? 다 다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방법론적인 거니까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한 방법론이 있어라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또 생명과학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야? 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생명과학 학습법도 여러분 상반기와 하반기. 또 개념 학습법과 문제풀이 학습법. 또 수준별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의 학습 다 다를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해도 엄청 다 달라.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을 하기에 앞서서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번 이 영상에서는 뭐 할 거냐면 이거. 겨울방학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성을 알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태도를 갖추게 되고 스스로 마음가짐을 먹게 돼. 어른들이 막 얘기하면 야, 마음가짐 이렇게 해야지. 그게 그냥 막 갖춰지는 거였으면 다 하지. 그죠? 그래서 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시기별로 한번 나눠보자. 공부를 하는 시기. 물론 1년 다 중요합니다. 다 엄청 중요해요. 자, 그런데 겨울방학이랑 상반기야. 6평 전까지를 보통 의미하죠. 자, 여름방학이랑 하반기입니다. 8월 이후, 9평 이후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여름방학이니까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의 시기를 보통 말하는 거고 겨울방학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시기고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이제 섹터들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대신 고3 현역인가? 재수생인가? N수생인가? 여러분 재수, N수 같잖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건 군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역하고 갑자기 뭐 어느 직장을 다니다가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반수도 있을 수 있고 뭐 기타 등등은 그냥 N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너무 공간이 막 글씨가 많아져가지고 거짓말고 생각을 해봅시다. 상반기로 가볼까 먼저? 상반기를 먼저? 그럼 고3 애들은 어떠니? 학교 다녀야죠. 왔다 갔다 시간도 있을 거고 뭐 쉬는 시간 친구들이랑 있을 거고 뭐 잠깐 아침에 취침시간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상황들이 우선 있어. 아침 8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 학교에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공부 시간이 있을 거야. 재수생들은? 다르겠죠? 또 재수생도 학원을 다니는 학생과 독학하는 학생과 기숙에 있는 학생 다 다르겠지.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는 다 달라. 여름방학? 하반기?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서 상황들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겨울방학 생각해봐. 고3 현역 어때요? 재수생하고 똑같아. 24시간을 내 맘대로 짤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내 맘대로가 안 되잖아. 학교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겨울방학 때 상황에 상관없이 동일한 입장이 돼서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아시겠죠? 시기별로는 그렇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이때 상반기 때 고3 현역 학생들이 재수생하고 같은 공부 시간을 유지하고 공부 시간을 활용하려면 학교에서 친구랑 한마디도 안 해야지. 쉬는 시간? 그럼 어디 있어. 그냥 하는 거지. 그치? 저녁에 잠을 좀 더 줄여놔야 얘네들의 공부 시간하고 비슷할 거야.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외한 똑같은 상황은 겨울방학 그리고 여름방학 이런 방학 시즌이 어떻게 보면 뭔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야. 그래서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이 엄청하고 어머님들이 너희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엄청하고 여러분들도 고민 엄청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고민만 하면 안 되는 거지. 행동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겨울방학이 그만큼 중요하다. 라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또 이제 학생들로 한번 가볼까?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안정적 1등급 만점. 여러분 이미 여기 있는 학생들도 있지. 그 학생들은 알아서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있어요. 생명과학 전체적인 거에서 다 1, 1, 1, 1, 1 이렇게 찍는 애들인데 시험을 봤는데 살짝 하나 2 나왔어.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하는. 이럴 수 있잖아. 그치? 또 생명과학 만점인데 예를 들어 국어 영역에서 조금 잘못돼가지고 재수를 한다거나 수학 만점인데 생명과학 조금 잘못돼가지고 재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 근처에 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은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어차피 여기 와 있으니까 이게 목표인 우리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저기서 스타트 끝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봐. 여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이제 여기서 1년치를 그린 거야. 1년치. 여기까지 간다. 원래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원래는 이제 빡! 이렇게 가야 되는 거긴 해.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알겠죠? 그럼 봐봐라. 이미 누군가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어떻게 생명과학이 이만큼 돼 있지? 수학이 어떻게 이만큼 돼 있지? 국어는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한번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잘 봐봐. 쟤네가 막 엄청 뛰어나서 엄청 똑똑해서 막 천재라서 머리가 막 비상해서 야 그 머리 때문이다 라는 그 하나의 조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나는 얘랑 다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선 배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비슷해. 그럼 봐봐. 얘는 얘보다 좀 더 많이 봤나 보지. 그럼 또 이것도 한번 가보자. 선생님 양치기보다는 효율적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럼 다시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효율적으로 바로 공부해라. 이게 돼? 선생님 이거부터 한번 물어봐. 아 이거 방금 말이 좀 돼? 싸우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양을 많이 해야 그 안에 효율적인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해봐야 그게 어떤 게 효과적인지 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탁 스타트 끊었는데 엄청 효율적이야. 그럼 벌써 이제 클래스가 다르겠죠. 그렇죠? 많이 우선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를 따라 잡으려면.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그 말을 믿고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가는 학생이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일자로 가거나 떨어지는 노력을 안 한 학생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현장에서 봤을 때 어머님들 그러잖아. 우리 애는 공부 잘 안 해서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본 애들 중에는 공부를 안 하려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진짜 막 이러잖아. 앉아가지고 막 정말 졸린데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도 막 보지 않냐. 그렇지?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안쓰럽냐. 막 눈이 막 감겼어. 이렇게. 근데도 이렇게 안 엎드리고 계속 이렇게 해서 끝까지 봐. 와 그런 애 보면 대박이지. 대박이야. 공부를 안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거나 이런 거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그리고 느꼈어? 잘 봐봐. 초반에 여기 있었잖아. 자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차이가 많이 나왔나? 잘 안 나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애가 이렇게 각도면 얘는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첫 한 두 달 석 달 동안 해봤자 차이 안 나요. 그럼 공부를 빡세게 여기 스타트 끊을 때 이 각도로 해도 차이가 얼마 안 나. 그럼 한 3월달쯤에 뭐야 얼마 안 되네. 차이가 안 나. 발전도 없네. 이러고 그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 근데 겨울방학부터 이 차이를 각도를 탁 만들어내가지고 쭉 하잖아? 그러면 나중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여름 정도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얘네들이 잡을 수가 없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벌어져 있을 거야. 알겠지? 그 각도를 만들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 각도를 만들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또 이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를 또다시 학생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보자. 어느 정도 한 2, 3등급이라고 칩시다. 어느 정도 등급이 있고 처음 공부하는 입장이라고 봅시다. 쌤이 이제 현장에서 느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게. 자 같은 수업을 같이 듣고 있어요. 자 숙제를 냅니다. 일주일에 100문제. 어떨 것 같아? 이 학생들은 100개 중에 그래요. 100개를 풀지. 100개를 풀어. 만약에 시간이 없어 그럼 80개라도 풀겠지. 그리고 12주 12주 3개월 동안 겨울방학을 한다라고 해보자. 그럼 12번의 문제가 착 나가. 그러면 이 학생들은 그 12주 동안 어떻게 할 것 같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봐. 계속 풀겠지. 진짜 쌤이 어떤 애를 또 가끔 현장에서 이야기하냐면 쌤이 이제 하이스토리 문제집이 이렇게 두껍잖아. 700개 넘게 있고 막 뉴스 스토리도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 6주 차 정도 됐을 때 쌤이 하이스토리 한 권 더 주시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다 푼 거지 벌써.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쌤이 봤을 때는 문제 양을 많이 주건 적게 주는 상관없이 항상 다 해. 근데 봐봐.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학생들이 보이냐면 항상 우리 이제 한국인의 믿어. 떡볶이를 먹을 때 항상 마지막을 남겨 떡 한두 개 남겨놓는 그런 느낌으로 숙제를 항상 남겨놓는 애가 있어. 그리고 쌤이 현장에서 이렇게 보잖아. 숙제 검사할 때 내가 가끔 이렇게 툭 쳐보거든. 그러면 넘길 때 2쪽 4쪽 6쪽 8쪽 이렇게 풀려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3호 치고는 안 풀어져 있어. 이런 애들도 있고. 어느 때는 다 풀고 어느 때는 안 풀고 이런 애들도 있어.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 공부량이 훨씬 많아. 훨씬 많이 풀고 다 풀고 더 달라 그래. 풀다 말다 하고 더 달라는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공부량과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이 벌써 나오지 않니? 그치? 그리고 만약에 보자. 똑같이 공부한다고 치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똑같이 공부한다고 치면. 그래서 쌤은 약간 단정 짓는 거 결정 짓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3월 성적이 수능이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럴 거면 여러분 공부 왜 하니? 어차피 3월 달에 시험 보고 가만히 있다가 수능에 보면 되지. 똑같이 나올 거면. 그치?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적인 평가이 때문에 이 전체 학생들의 노력이 만약에 똑같다라고 보면 특출나게 노력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생각을 해보면 되지. 그쵸? 내가 지금 상황이 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럼 똑같이 하네. 똑같이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토대로 여러분이 마음가짐과 태도를 잡으시면 되지. 내가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게 뭐가 필요해. 그쵸? 해서 이 상황이야. 그럼 이제 원래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제 시각적인 걸 보여주려고 아까 한 거고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했어야 돼? 이렇게 해야지. 부악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반수생들보다 훨씬 유리한 거야.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한다는 거. 상반기 때 미리 빡!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간다. 이 유지하는 것 저 내용은 올라가는 것보다 덜 힘들어.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 처음에 생명과학 전범위를 끝내려면 예를 들어 한 달이 걸린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에 반복할 때는 한 20일이면 될걸? 그 다음에는 한 15일이면 될걸? 그 다음에는 10일이면 될걸? 이렇게 점점 시간이 줄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는 게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빡! 쳐놓으려면 빡! 올려놓으려면 겨울 때 저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또다시 나오네. 여기에서 만약에 똑같은 시기에 간다라고 치자. 그럼 얘는 이제 이 정도 각도야. 똑같은 시기야. 그럼 이 정도 각도네. 그러면 이 시기에서 어떻게? 이렇게와 이렇게. 각도 차이가 엄청나.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이 정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시키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양을 한번 봐봐. 이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선 저렇게 어떤 특정한 시기. 겨울방학 때 이런걸 빡! 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셔야 그걸 가지고 이걸 토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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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전략을 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내가 이게 중요해. 전략 짜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겨울방학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뭐 누군가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생명과학의 스킬이 좋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모르고 있었거나 지금 조금 더 강하게 깨닫게 됐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알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겨울방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다시 쌤하고 이게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겨울방학이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려면 나 자신 알아야 되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